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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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닛겜각인가? 잠깐만 그냥 해볼까? 아 뭐야 또 죽었어 너? 이렇게 돼 있구나 얘들아 피지컬 잘 살리자 닛겜 해야겠네 어 2층이 개 빡세네 어 닛겜할게요 닛겜 음 닛겜 음 닛겜 잘 음 아니 다음 게임하고 알았어 어 어 관통탄 해야돼 관통탄이야 어 읽어 안 읽어봤어? 읽어봐야지 내가 쏘니까 부셔지던데 자 관통탄 하시고 아 좀 이따 보면 다시 복구된다고 자 자 음 자 들으세요 처음에 아니 쇠기 두개씩 챙기세요 그리고 말 안해도 위험하면 쇠기로 일단 막아나 어 알아서 알아서 판단 그리고 그리고 이번에 알아서 선조치 후보고 어 많이 하시고 일단 처음에 1층 문 쇠기 받고 저는 2층 올라갑니다 그리고 팀 그대로고 오른쪽 왼쪽 어 자기 파트 어 어 사주 경기하고 어 죽지마세요 어 쇠기 받을 동안 엄호해주고 어 갑니다 에이 팀 빨리 쇠기 받고 B팀 엄호 2층도 엄호해줘야지 이 CCTV는 될 수 있으면 터뜨려 어 전원 2층 올라갑니다 같이 한 명만 들어가지 말고 같이 보면서 들어가 같이 어 어 동시에 들어가야지 오른쪽 왼쪽을 한 명만 들어가니까 죽지 2층 복도 일단 클리어 점령하시고 문의 쇠기 다 받으세요 각자 문의 쇠기 다 받으세요 각자 문의 쇠기 다 받으세요 잠겨있습니다는 뭐야 쐐기 박으면 보고하세요 한 명 더 문 하나 더 있었잖아 잠겨있어서 쐐기가 안 박아져 거기 보고 있어 재팟수 한 명 보고 있어 자 A팀 B팀 들어갑니다 여기 열린 문으로 한 명만 보고 있어 쐐기 박았으니까 자 기다려 자 그러고 있어 쏠 준비하고 대나임 들어가 나머지 두 명 뒤에서 자 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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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맘대로 들어가지 말고 보고 인지를 좀 하신다 여기 맘대로 들어가면 안 돼 어 이제 들어가 들어가 같이 들어가 맘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어 보고 하고 들어가 내가 업무 할 테니까 두 명 묶어 어 마음대로 묶지 말고 그리고 업무 할 때 묶고 두 명 묶어 한 명 더 있잖아 묶었어 어 안 묶여 오케이 오케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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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인지 SSR 들어오세요 시체 위로가 시체 위로가서 오른쪽 문 아냐아냐아냐 넌 왜 들어와 엔지야 SSR만 들어오라 그랬잖아 어 아 됐어 너 여기 봐줘 엔지는 여기 봐줘 얘들아 명령대로만 움직이자 엔지야 여기는 방이 오른쪽으로 나있는데 깊숙이 뭐가 있을지 몰라 난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인질이 있다 바로 앞에 깊숙이 뭐가 있을지 몰라 일단은 내가 풀뱅 깔게 자 하나 둘 셋 한번 열어줘 하나 둘 셋 열어 들어가 들어가 여기만 집중해 어 봐 거기 보고있어 두개 보고있어 야 뭐야 어 보고해 바로 보고 보고 보고하고 SSR님 거기 쪼고 계세요 어 자 대나임은 왜 왜 그래 어 얘들아 자기한테 임무 맡긴 것만 충실해 왜 자꾸 딴 데 신경쓰지 말고 그러면 망가지는 거야 포지션이 어 자꾸 딴 데 신경써 왜 내가 다 컨트롤하고 있는데 왜 못 믿어 자 여기서 오른쪽 보면서 들어가자 어 대나임님 오른쪽 보면서 들어가자 어 레디 나 나 나 나 나 나 주장 좀 줘 리더 좀 투표 나 간다 오케이 우리 나오니까 쏘지 마세요 어 대나임님 왼쪽 보면서 나가봐요 나 나 나 나 나 좀 어 어 거기 있어 뭐야 잭파수 뭐야 왜왔어 쏘예기 박았어 잭파수 뭐야 왜왔냐고 아 박았어 어 뭐 안박힌 냄새 또 박았대 잭파수 이리로와 음 문 하나 맞 이거 어머 이거 어머 이거 어머 엔지니어 오른쪽 문 중심으로 자 문 열자마자 정면에 적 있습니다 왼쪽에 안보입니다 자 지금 복도팀 두명 제가 신호 보내면 들어갑니다 오케이 인질 안속에 조심하시고 복도팀은 들어가자마자 바로 오른쪽 보세요 정면에 있는 적은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자 라저덷 잭파스 정면 발포하고 왼쪽 보세요 어 뭐야 얘가 열었나보네 자 진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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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지가 열었나봐 자 문 볼테니까 답 체포하세요 잭파스 거기서 보지 말고 내 뒤에서 봐줘 어 내 뒤에서 잭파스 다쳤구나 어 오케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체포하고 보고 있고 어 엔지 쪽 인질 체포 안 했어 아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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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전원 보고 하시구요 전원 보고 하시구요 잭파스 대나임 한명 어디갔냐 또 어 SSI 문 닫고 들어오세요 거기는 다 쇠기 박혀있어서 아 무조건 완전 클리어입니다 오케이 자 세명은 이쪽 들어갈 준비하세요 자기 번호 순대로 아니다 한명 엔지 쪽으로 가세요 이쪽이 두명 들어가는게 낫겠다 음 한명 잠깐만 내가 내가 볼게 SSR 대 가스 어 가스 어 가스팀 한명 자 낑겼다 SSR님 나와봐 뭐 가스는 왜 뽑았어 왜 뽑아 가스 어 하지마 음 가 거기로 가 엔지니어 쪽으로 가 자 복도가 오른쪽으로 길게 나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자 문 열면은 앞에 뭐 닫힌 문들이 있을거에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전원 들어가면서 복도 오른쪽 보면서 정면하고 오른쪽 보세요 두팀 다 자 레드 야 내가 문 옆에 있어야지 되나 있네 나와봐 자 레드 자 진입 문 하나씩 막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대로 대기 자 여기는 잭파스하고 나랑 둘이 잭파스 다쳤으니까 대나임님하고 교체하고 와 저쪽 문하고 어 대나임하고 교체 대나임님 일로 오세요 빨리와 빨리와 어 자 이거 그냥 정면으로 방이 나있습니다 근데 들어 어 라이트 키고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보고 정면 보세요 아니다 내 정면 아니야 라이트 아직 키지마봐 내가 내가 정면에다가 수류탄 던질테니까 들어가면서 오른쪽 보면서 들어가 라이트 키고 자 하나 둘 셋 한번 문 열어주세요 하나 둘 셋 크게 제나 콜모님 감사합니다 나옵시다 나옵시다 이 문은 우리가 나온 문이고 어 여기 여기 일로와 확실하 파스야 일로와 어 여기서 여기 봐줘야지 어 어 여기 봐줘 이제 어 자 자 문 열자마자 정면에 인질 한 명 그리고 정면에 닫힌 문 하나 그리고 오른쪽으로 코너 오른쪽으로 코너가 있는 복도입니다 오른쪽에 뭐가 있을지 몰라요 어 어 자 순서대로 들어갈게요 1번 데나임 2번 왓꽃 3번 잭파스 자 레디 뒤에 문 맞으세요 대장님 앞에 척 멀리 인질보인다 조심해라 조심해 잠깐만 아 아 야 그 다음에 이 그렇지 이 자 두 분은 지금 ssr 엔지니어 두 분은 들어가면서 하나 둘 셋 하면서 들어가면서 오른쪽 보세요 왼쪽엔 제가 나갈게요 자 하나 둘 셋 어 없네 없네 여기가 여기 쇠기 풀고 열어 어 쇠기 풀고 열고 여기 한명 여기 맡아 한번 봐주시고 어 불 끄고 여기 한명 쇠기 풀고 불 끄고 여기 봐달라고 한명 여기 이렇게 봐야지 여기 문 열리면 어떡할거야 정면으로 봐 정면으로 정면으로 봐 어 거기 쇠기 풀고 자 문 열면은 문 열면은 문 열면은 오른쪽에 인질 왼쪽에 아 문 열면은 정면에 여자 두 명인데 이게 오른쪽은 인질 왼쪽 정면이 그거야 나쁜 놈이야 여기 조심해라 여기 있다 조심해 아 여기 빡세네 여기 문 열어 여기는 문 열어도 돼 이제 여기 열어 왜 클리어야 어 클리어 어 자 여기가 이제 문제야 그냥 닫아놓자 어 괜히 쫄리니까 닫자 혹시 모르니까 자 이거 오른 약간 오른쪽에 있어 문 열면은 바로 정면에 있는 애 죽이면 되는데 오른쪽 정면에 있는 애는 인질이다 왼쪽 정면이다 어 그 다음에 깊숙이 뭐가 있을지 몰라 방이 되게 깊숙하게까지 있어 조심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인질 때문에 C2도 못 터뜨려 자 자 두분 순서대로 들어가세요 렐리 왼쪽 정면 뭐야 도망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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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문 예 문 보고 계세요 예 거기 지키고 계세요 아 쇠기 있다구요 아 여기 잭파수가 한 문이구나 어 이거 쇠기 거기 이제 안 봐도 돼 일로 오세요 쇠기 있으니까 어 문 열자마자 시체 야 머리 너무 내민다 야 잠깐만 저 적인지 인질인지 모르겠다 인질 같은데 대나임님 거기 정면에 누구 있지 쇼파 뒤에 쇼파 옆에 쇼파 옆에 대나임님 정면에 쇼파 옆에 누구 있지 그거 인질 같거든 우리가 오른쪽 문 열고 들어갈게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만 봐줘 대나임님 들어오지 말고 자 두분 문 열면 오른쪽으로 천천히 가는데 인질 있는 것 같으니까 쏘지 마세요 확인하고 쏘세요 대나임님 계속 보시고 그러네 이거 살아나네 이게 다시 쏴도 살아나네 자 파스타 앞에 확실히 봐주시고 한 명만 와주세요 지원 한 명만 음 SIS 알림 1바다 2바 여기 대기 자 불키시고 정면하고 오른쪽 보면서 갈게요 별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심하십시오 V키 자 레디 아유 배어님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배어야 고마워 자 2층 전부 클리어입니다 이제 다같이 1층으로 가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 모입시다 자 1,2,3,4,5번 준비하세요 1,2,3,4,5번 원래 아까전에 자 1,2,3,4,5 순서대로 내려갑니다 음 서로 봐줘 서로 못보는거 봐줘 왼쪽 문 닫을 수 있으면 닫아봐 왼쪽 문 닫을 수 있으면 닫아봐 엔젤 안 죽였어 엔젤 안죽였어 엔젤 안죽였어 민주를 죽이면은 미션 실패야 B팀 앞으로가서 문 닫고 오세요 경기하면서 아 베어야 고맙다 아 300개 고맙습니다 이따가 이따가 할게 이따가 거시기 할게 자 쐐기 남아있는 분 저 하나 남았어요 네 박으세요 저기 딴사람이 봐줘야지 알아서 봐줘야지 요청좀 하고 갑자기 들어오면서 전멸한다고 여기에 박아요? 아니 아니 여기 문을 비우고 왔잖아 쐐기 박느라 이거 이상한데? 아 베어야 고맙습니다 자 복도인데 오른쪽으로 코너하는 복도구요 정면에 문 하나 열려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순서대로 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NG부터 자 레드 B팀 들어가 B팀 들어가 업무하고 있으니까 B팀 들어가 아우 야 문 야 조심해라 자 한명씩 한명씩 서로 업무해주면서 한명씩 나가자 팥수 나가자 어 왼쪽으로 살짝 봐봐 왼쪽 꺾으면서 아우 배어야 고맙다 오른쪽에 문 닫고 한명 더 들어가야지 누구야 그 뒤에서 뒤에는 아무도 없어 클리어야 뒤에 보지마 왼쪽 꺾으면서 대나임 들어가 어 아 배어야 고맙다 아 고맙다 왼쪽 야 보고좀 해봐 뭐가있나 왼쪽에 문 닫혀있습니다 뭐 이런거 뭐야 저거 왼쪽으로 쐐기 쐐기 박은 어 어 이건 누가 박은 쐐기냐 잠깐만 아 이거 1층이구나 아 1층이다 1층 오케이 오케이 자 봐주세요 자 문 열면은 왼쪽으로 복도 있고 오른쪽으로 복도 있어서 같이 양쪽으로 감싸도록 하겠습니다 나 혼자 왼쪽으로 갈테니까 둘이 오른쪽으로 가 어 오케이 내가 이빠로 들어갈게 자 레디 너가 문 열고 들어가 어 열어 왼쪽에 적 한명 다운 자 오른쪽 상황 보고 바랍니다 자 오른쪽 클리어 문 열려있어요 문 봐주세요 열린거 보고있어? 문 닫아 가까이와서 문 닫아 어 오케이 그 문 봐 정면으로 봐줘 좀 더 정면으로 봐줘 들어가자마자 들어가자마자 무조건 같이 왼쪽 보면서 가자 어 자 열개 닫혔니 혹시? 닫혀있데? 대나임 닫혔어? 안 닫혔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왼쪽 클리어 갔다 없어 클리어야 나 다 봤어 쭉쭉 가봐 쭉 돌아가봐 아휴 베어야 고맙다 아리가 또 여기가 또 1층 같거든요 어 여긴 뭐지? 아아 여기? 아 여기? 기억이 안난데 큰일났다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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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이 안나거든 잠시만요 잠시만요 같이 가자 어 같이 가자 여기가 클리어였어? 이 지아는 또 뭐야? 아직 안 가본 지아야 우리가? 뭐야 여기는? 그치?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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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? 갔었지 않냐? 살살 가보자 살살 아 여기 아아 오케이 오케이 어딘지 알았다 여기 어딘지 알았다 여기 안 와봤어 여기 빼고 다 가봤어 일찍 와봤어 도미 barrel 컷 엠티 이즈단 보인 개선 아이저 어떻고 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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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단 이즈단 도라 이브 저기 마지막에 가야 겠다 대단했다 남은사람 잭파쏘 엔지니어 엔지니어 주변 좀 둘러봐 주세요 어딘지 좀 보게 아 아 아 아 거기로 누구 올라올 수 있어 지하에서 조심해 어 그 지하 밑에 누구 있거든 어 잠깐만 나 빨리 처리하고 갈게 계속 앞뒤로 봐 그 지하 밑에 있다 파쏘야 들어가서 왼쪽 보면서 들어가자 나부터 갈게 어떻게 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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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우리 왔어 우리 왔어 지금 여기 이 문 안봤어? 우리 아직? 오케이 그럼 뒤에 잠깐 보고있고 잭팟수가 여기 업무해줘다 자 잭팟수랑 엔지랑 바꿔 어 잭팟수 뒤에 보고있어 엔지 정면으로 가고 나 왼쪽으로 갈게 오케이? 어 왜 길이야? 너 정면 오른쪽으로 가 나 왼쪽으로 갈게 레디 아 거 길 없냐? 어 왼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내가 창문 업무할게 들어가 조심해 조심해 오케이 클리어 어 자 나옵니다 자 이제 지하로 갑니다 마지막에 숨겨진 지하가 있었어요 거기서 대나임님 당했습니다 제가 한명 처리하긴 했는데 엔지 1바 왁굿 2바 잭팟수 3바로 지하로 내려갑니다 계단 지하로 갑니다 조심해 정말 조심해 천천히 가야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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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개 인지 잭파소 쪼개 문 닫고와 쪼안에 사람 또있다 인지를 일단 놔둬 자 인지를 밖에 없는거같습니다 지금 자 문엽니다 엔지니어님 잭파소 두명 묶어 어 엔지도 한명 묶어 내가 봐줄게 딴데 오케이 성공 어 아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 하나 남았네 하나 노스사이드 오락용품점 어 이거는 다음에 어 왜냐면은 지금 얘 15거든 다? 다 15야 다 15야 다 15야 근데 이거 봐봐 35야 한마디로 개 빡세다는거지 내가 좀 편한거만 할라 그랬는데 어 35야 다 15인데 이거 혼자 좀 35야 아 어 그래서 이거 보고 지금 어 오늘 할라다가 어 다음에 어 하루에 두개씩 하루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아